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채미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4년도 들어오면서 꼭 차를 얘기하면 바로 전기차 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모든 아메리카에 있는 주들은 2035년까지 모든 차 마니팩트러들이 전기차로 리플레이스를 할 계획이 섰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전기차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들을 얘기하는데 전기차들이 왜 문제가 이렇게 많냐를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전기차에는 되게 중요한 배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 배터리로 모든 전기 컴포넨트 그게 요즘에 차서는 190개가 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차를 타면 차를 시동 걸리는 것부터 전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Navigation, 우리가 아는 Time, 우리가 아는 Mileage, Gage 그런 거가 다 전기 컴포넨트인데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Steering Defect, Power Train Defect도 전기하고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기차들은 만약에 전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Footyway를 타다가도 갑자기 멈출 수가 있고 차를 안 탄 상황에도 불이 날 수가 있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파킹을 해야 되고 못 나아갈 수도 있고 전기의 문제가 많이, 많은 정도로 발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리커가 많이 되어진 거고 노테스들이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모델 아니면 전기 모델을 샀다, 리스했다, 중고로 샀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전기 하이브리드 모델 위한 보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놓치지 마시고 수리 기록 하나라도 있으면은 전기차들, 하이브리드 차들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생각하셨고 이번에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기다리지 마시고 보상을 받으세요. 보상을 받을 때는 변호사 비용을 전혀 안 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채미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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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